대선 절박하지 않아서 패배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소개했죠 예찬 상임고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희한한 변명인 거죠 그래서 3구 대통령성 서초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방송에서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서초구 사례가 아니고 뒤에는 서초구 사례인데 3분의 1 정도 앞부분을 대구 수선구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겸 해가지고 3구 대통령선거에서 서초구 사례를 한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선거의 서초구 사례는 전국 사례입니다 3구 대통령선거에서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은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모든 공직선거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찬 씨가 대선 절박함이 없어졌다 이해찬 씨 얼굴을 보면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가 이렇게 선거 사기를 치려고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했냐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지금 뭘 했냐 당신들 뭘 했는지 잘 아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당신들이 뭐 민주화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평생 동안 훈장처럼 달고 사는데 지금 이제 공병호 tv와 제야 전문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신들이 살아생겨네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은 선거 사기를 한 거다 선거 그냥 나만께 사기친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사기를 친 거다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서초구 여름 결과물입니다 윤석열의 이재명 윤석열은 서초구의 18개 관외사전투표를 합쳐 19개 여러분들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에 14%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뭐 그냥 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선거인 0에 3을 이렇게 크게 벗어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 드러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동별로 혹은 동에 속한 투표소 레벨로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표를 이동시킨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아주 깔끔하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이 도표지 않습니까 이 도표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몇 번 반복해도 너무나 훌륭한 여러분들 도표이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3구 대통령 선거 서초구의 투표 상황에 테이블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서초 1동 서초 2동 서초 3동 그리고 방배 1동 2동 3동 4곡동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요 여러분들 박스 이것이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투표 서초 1동의 관내사전 당일투표 서초 2동의 관내사전 당일투표 여러분 여기에 선거인수 선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투표자수 선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 윤석열 심상정 이재명은 8만 몇 표를 얻었습니까 서초구에서 8만 8,686표 윤석열은 17만 9,472표 심상정은 5,864표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총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후보자별 득표율 100분율로 한산한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를 차이값을 구한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 부분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냥 이 자료만 가지더라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초구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득표수가 이동한 겁니다 심상정과 윤석열로부터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더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더라도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표와 심상정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이재명에게 대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표를 조작했냐 이 부분이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바로 부분입니다 조작값 20% 20%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한테서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고 심상정 함께 20%를 빼앗습니다 방법은 동별로 다 표를 훔친 겁니다 조작률 20%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한테 15265.20표를 빼앗고 심상정욱이 가장 밑에 초록색입니다 517.60표를 빼앗은 겁니다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윤석열이 빼앗긴 서초구에서 이재명이 그냥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이런 득표수는 15265표입니다 심상정 여러분들 함께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그냥 먹어버린 것은 517.60표니까 518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의 그래프가 다 윤석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명은 플러스가 나오고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이거는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하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큰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공박사 그러면 여기서 20% 20%를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이렇게 아마 물을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분석은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초구의 동민들은 예를 들면 서초일동 동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서초일동의 동민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조작값을 계속 여러분들 집어넣어줍니다 0 10 10 10 15 15 20 2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디서 딱 걸려들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적 결과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일치하는 그 시점이 딱 발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치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 숫자를 찾아내게 되면 몇 프로가 조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로구는 30% 30%를 훔쳤고 중구는 25% 25%를 훔쳤고 서초구에서는 20% 20% 훔친 겁니다 이렇게 발각이 딱 된 겁니다 이것을 발각한 다음에 원래 상태 표를 조작하기 전에 원래 투표자들이 어떻게 투표 성향을 보였는가를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 여기 있는 푸른색 여기 나오는 푸른색이 바로 진짜 후보별 관내 사전 당일 득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득표율 자료가 여기 나오는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이값 이퀄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값이 오차범위 낸 0에서 3 정도로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는 이런 투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 자료는 신민디님이 그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 분석은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 산 겁니다 그럼 그냥 이 분석만 딱 보면 절반의 반, 절반, 좌측의 절반 이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수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금세 나옵니다 다른 분석이고 분석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절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득표율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를 쑤셔놓고 표를 빼앗았는지 서초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일동의 이 제명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6%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를 엄청나게 쑤셔박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38% 나옵니다 12%나 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2%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초일동에서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70%입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59%까지 떨어집니다 11% 정도의 여러분들 표를 훔쳐간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서초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3%입니다 표를 9%를 쑤셔넣은 겁니다 윤석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73%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4%로 뚝 떨어집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뭡니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뭘 통해서?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다 재야 전문가가 수행한 겁니다 서초삼동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초삼동 이재명은 여러분들 26%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가 39% 얻었습니다 13%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저는 미친 결과다 이렇게 한 겁니다 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13%나 이런 격차가 나는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표를 이재명에게 더해주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초삼동입니다 서초삼동에서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70%입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11%나 격차가 나옵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사전에서 11%나 격차가 나온 겁니다 표를 이렇게 모든 동에서 거짓을 한 겁니다 거짓이란 것은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별로 자료만 나와있지만 그 밑에 여러분들 동 밑에 투표소가 다 있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한 것을 합친 것이 서초일동의 결과가 서초일동의 결과입니다 모든 전국의 데이터를 비켜 선거 데이터를 전산조작을 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초일동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윤석열은 마이너스 11 이재명 플러스 12 서초 2동 윤석열 마이너스 9 이재명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이재명 플러스 9 서초 3동 윤석열 플러스 11 이재명 마이너스 13 서초 4동 윤석열 마이너스 14 이재명 플러스 15 잠원동 윤석열 마이너스 9 이재명 플러스 10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기 버릇 여러분들 개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놨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조작값을 20%를 넣어가지고 서초구의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사전투표를 한 그런 투표자들의 표를 합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당일투표 득표를 더 나니까 총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국회의원도 해먹고 지방선거 여러분들 자치단체장 광역시 여러분들 시장 도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나중에 합쳐진 것이 35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나온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극이고 비극이고 재앙이 될 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절반이 뭡니까 이 절반이 조작값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진짜를 찾아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진짜를 여러분들 구하게 되면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 보네요 여기 조작값이 있고 딱 그냥 덜미가 잡힙니다 종로구는 30, 30 사전투표 득표수의 30, 30을 훔친 겁니다 종로구 중구 25, 25 서초구 20, 20 딱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진짜 이 진짜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아주 수치가 작죠 그 사람들은 완전 범죄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점검을 남긴 거죠 이 자료는 대법원에 다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에 사회로 총선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가 다 제출이 됩니다 대법관들이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봐야겠죠 이런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하고 가짜 득표수 한번 비교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 이게 수정한 겁니다 보시죠 서초일동 관내 사전투표 이재명이 2339표를 서초일동에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진짜 구해보니까 2339표가 아니고 1589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완전히 뭡니까 조작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게 다 뭐죠 표를 쑤셔 넣고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초일동에 여러분들 이재명이 233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물릴 수가 없던 불변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5%를 조작해 가지고 2589표밖에 못 받았는데 25%를 더해줘 가지고 233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선관위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윤석열은 서초일동에 362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물릴 뭐 이거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표입니까 4352표를 받았는데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빼앗아 가지고 3,627표를 조작된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버젓이 발표한 겁니다 심상정은 중앙선거가기 위해 내가 서초구 서초일동에서 122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아 전문가가 심상정이 빼앗긴 표를 여러분들 다 25%씩 빼앗긴 걸 다 찾아보니까 122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표가 좀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이네 심상정은 여기까지 잘못해가지고 여기 끊기보 바랐네 윤석열하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겠네 잘린 게 잘못됐네 할 수 없습니다 잘린 게 잘못돼가지고 여기 서초삼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삼동 서초삼동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게 되면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이 2717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2717표를 받은 게 아니고 1871표밖에 못 받았는데 25% 사전투표 득표수의 25% 윤석열과 심상정표를 빼앗아가지고 더해줘가지고 2717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완전히 선거 데이터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은 선거관리 발표는 4104표를 서초삼동에서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여러분 윤석열을 진짜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습니까 4925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4104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방배삼동 보시기 바랍니다 방배삼동은 이재명이 이름 1446표를 받았다고 선거하니까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44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848표밖에 못 받았는데 1446표를 받았다고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뭡니까 조작된 표수를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은 2917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2917표가 아니고 3500표를 받은 겁니다 3500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빼앗기 때문에 3500표가 아니고 2917표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다 뭐죠? 표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발표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닌데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들 폼 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causes 젠학